여기로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저놈들 입장에서도 수풀 속에서 샷 건들고 나오면 그렇기도 하겠다 심쿵 석분님들이 한 얘기 하십니다. 전 정화도입니다. 정화도님 감사합니다. 이곳은 오랫동안이 되어있습니다. 이곳은 오랫동안이 되어있습니다. 슉슉슉 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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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슉 트로이 언덕이 총을 들고 다니는 버러지 중 가장 말단 녀석들에게 빼앗겼다. 게다가 교활한 놈들이 여기까지 해서 우리 박혁부까지 훔쳐갔다. 어쩔 수 없다. 슉 슉 슉 슉 연막탄? 슉 난 연막탄은 별로 안 만들고 싶은디? 슉 모바 need Liver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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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어를 STE 멍 꼼 8 자자자자자 여기 안오네? 절로가자 배그 그러니까 이거 저도 하면서 계속 배그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절로가자 오신다 오신다 그분이에요 오신다 심쿵 라이언나님 감사합니다 라이언나님 고맙습니다 이쪽이 하나 이쪽이 하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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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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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이다 왜 라이언나님이 목 졸림 당하는 줄 알았어요? 어디갔냐? 재밌다 겁나게 더 많네요 이제 흥 아휴 이 자식아 못본척 했어야지 아 뜨겁다 아 뜨겁다 너무나 뜨겁다 또 있나 이쪽이? 이쪽에도 있나? 이쪽에도 있고 어디갔지? 어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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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어디갔어 얘 어 얘 어디갔지? 방금 여기 아 아 어디있어 아 바로 여기있었어 우와 은신 쩌어 은신 쩌는데 바로 거기있었어 어 쩌쩌쩌 얘 얘 얘 얘 전원부 야 법규 좀 그만 찾아야 여긴 되게 많은데 애들 진짜 조심해야 돼 애들이 너무 많아 쇽쇽쇽 아 또 멀맞네 간식 내루님 주무세요 잘 자요 내루님 제가 지워 드렸어요 여기서 계속 주무시면 입 돌아가야 방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됐다 뒤로 갈 때 가서 죽여야 하는데 오, 이거 좋다 응! 쉬 걸릴뻔 했잖아 지금이다, 지금이 꽉 잡으렸네요 산탄총 총알 좀 주면 안될까? 심쿵! 귀청소를 안읍읍 전 봉하연입니다 고맙습니다 봉하연님 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 위 아래 위 위 아래 좋아 난 이거 만들고 싶어 폭탄 여태 좀 만들자 여 어디로 가야되냐 우리 일로 올라가면 될까? 저거도 에이 사람 진짜 많다 야 뒤에 나 뜨거운데 빨리 죽어줄래? 야 뜨거워져있네 뜨거워져있네 노트북으로 보십니까? 맥주 한잔 하시면서 좋습니다 뭐하냐아 그래 움직여 움직여 뒤로 돌아 뒤에 불빛이 안보이십니깐 됐어 아 저쪽에 있죠 한명 총총총총총총총총총 한명 어디갔어? 저기있다 엄마야 얻어걸려버렸어요 이선생님 주무신다구요 이선생님 편히 주무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선생님 잘자요 좋은밤 되십쇼 이선생님 이발하셨네 이선생님 잘자요 잘자요 사후세계도 알려주세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선생님 저는 이선생입니다 잘자요 굿나잇 됐어 이제 올클리어 아니냐 이정도면 아 이거 필요없어 밑에 있죠 이제 위에는 다 죽였고 쟤 하나있나? 쟤 하나 남은건가? 밑에 어 밑에 둘이 있네 일단 이게 좋아 가자 그냥 일로 어 여기 왔던데 아닌가? 어 여기 왔던데 아닌가? 옛날에? 옛날에? 여기 봤던거 같지 여기를? 어 뭐야 이거 이리 내려가자 내려와 가자 됐스 아따 징그러꼬만요 안녕 저어 사다리를 갖다 써라 이거지 여기 잠깐만 너 판자 또 있어야 되냐? 판자가 어딨을까 또 우후후후후후후 아.. 아래가 또 시야가 좋다야 판자가.. 아 어디에 있을까 판자가 아 저기 있구나 오케이 잘 찾았구나 오쇼 네 애기 수영 못해요 모셔다 드려야 돼 자 갑니다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뭐야 자급마님 마님 갑니다 특급 특급보트가 갑니다 타세요 마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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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자급마님 출발합니다 꽉 잡으세요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어이구 조심하세요 많이 아이고 아이고 저 어떻게 올라갑니까 마님 네 알아서 올라갑니까 저는 뭔가 좀 치사한 뭐가 좀 치사한 것 같은데요 뭐 아니 아 이 밑으로 가는 길이 있는 것 같다 됐다 오세요 많이 나무가 다 썩었네 커피숍에 자주 갔어요? 그랬지 매일 갔지 그럼 뭐 먹어요? 그냥 커피 오 벽돌 난 벽돌이 더 좋더라 여긴 뭘까 여긴 무엇이 있을까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그냥 파밍 장소인가 필요없는데 이거 착샥 쇽쇽 시옥쇽 샥 맨닉품 쪽지 동부공무소를 습격할 거다 남은 보급품을 리갈아파트에 숨겨놨다 붉은 X로 표시해놨다 오호 어 갑자기 싱크가 안 맞았었어요 왜죠? 왜 때문일까요? 아 이거 못 가는구나 이제 이제 가자 다 된 것 같다 네 사냥꾼들은 갔을까요? 곧 알게 되겠지 한 번 게임 시작하면 끝을 본다고요? 끝을 보려면 한참 멀었는데 지겨우셔요? 지겨우시면 주무셔요 하하 하하 내 몸이 너무 많아 이거 뭐야? 너무 높아 찾아봐 아.. 커피 마시고 싶다고 커피 마시고 싶다 커피 마시고 싶다 커피 좀 찾아주자 좋아 어디로 갈까? 뭐야 여기 왜 올라온거야 가지도 못하는거 이거를 들어다가 딴 데다 놔야겠지 아까 여기였나 어디였지 여기였나 여긴가 보지 여기도 아닌가 어 왜 거기다 놓니 힘들다 아까 저 옆이었던거 같은데 힘들다 아 팔 아프다 아까 여기 아니였어 여기 여기 아니였어 아까 엘스리로 보란 데가 아닌가 어어 야 너 심심하구나 어 뭐지 그러게 순간 길치가 되버렸네요 아 뭐가 들으신분 없어요 아까 어디로 올라간다고 아까 엘스 아 여기다 여기 맞는데 뭐야 딱 여기 맞춰야돼 징그럽네 바로 왔고만 아까 바닥에 놓고 그래 화가 나네 화가 난다 오케이 가자 2시죠 3시까지만 할까 일단 3시로 잡고 더 할 수 있으면 더하고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쟤를 어떻게 잠나 간다 간다 지금 간다 갑자기 일어나서 더 놀랬어요? 저거 혼자 말한다 지금 헉 아니구나 또 있었구나 저쪽에 간다 이쪽이다 나이스 지금 중앙 중앙청? 하여튼 무슨 건물로 가야 돼요 지금 이쪽으로 그냥 나가면 안 돼? 다 죽여야 되나? 네 여긴 나가면 안 돼 나는 길이 없구만 위에 여기 짜자게 엄마야 여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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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아 내가 먼저 봤는데 내가 내가 먼저 받는 대 아무도 소리를 못 들었구만 여깄고 그 옆으로 뒤에 뭐야 여기 보고 있었을까? 좀비보다 더 무서워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었어 우웅 하는 소리가 위험하다는 소리거든요? 으으우 바로 이... 둘이 같이 있어 됐다 이쪽으로 온다 오면은 그냥 바로! 어? 서라 게이드? 없네? 뭐 있는데? 아 꽉 찼나? 됐다 온다 온다 둘이 같이 와 어떡하지? 둘이 같이 오는데? 뭔가 낌새를 눈치챘나 애들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굿 역시 존버가 짱이다 논다 여기 여기 찌놈아 문도 열어보고? 지휘 속도 좀 올릴까? 홍겁이 없네 근접무기를 개선을 시킬까? 칼을 만들까? 칼을 만드는게 낫겠죠? 됐어 공포라디오는 목요일 일요일 11시에 합니다 음.. 파밍 좋네요 다 처리한거 아닙니까? 어? 저기 뭐있다 오이쌰 좋아 어? 여기 아까 왔던데 아니야? 아닌가? 애니구나 어? 여기 왔던데잖아 여기서 우리 끼어 올라왔잖아 허허허허허헣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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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디로 가야 하죠 1,2,1,2 1,2,1,2 당당하게 다니자고 어지러운데? 야 너무 너무 빨리 다니니까 좀 어지럽다 야 천천히 가는게 낫겠다 이 게임도 오래 하니까 멀미가 나는구만요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또 이제 없겠지? 설마? 어 있다 저깄다 저깄다 오기만 와 그냥 물론 별로 애들이 반응 안하는 것 같아요 저 너무 저 너무 법규는 그냥 어? 띵 하는 소리 뭐야? 띵 하는 소리 뭐지? 뭘까? 어이! 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기다려 기다려 아이구이 진짜 아이구이 진짜 아이구이 진짜 어어 왜 이렇게 많어 탄 많다구요? 탄이 남아 돌아 나는 역시 남자는 이지다 그냥 이거 다 이렇게 죽이자 이거 일단 기다려봐 셋이나 오는데요? 엄청나게 죽어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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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에놈들 오세요 오세요 웬만.. 야 한명씩 와라 웬만하면 안그러면 내가 산탄으로 날리느라니까 여기잠이야 여기 뭐하냐 여기서 어어 아아 나 비껴 비껴 나 비껴 야핰핰핰핰 어 요요요요요 지려버리는데 아 와와 들어와 아 아 침착하게 하지 침착하게 침착하게 으잇 야야야 그건 아니지 침착하게 오 이상한거 배워와가지고 이놈들이 하나 더 있지않나? 다 죽인건가? 어 어 야야야 내가 먼저 때렸잖아 내가 먼저 때렸잖아 하얀 하얀 병은 좀비한테 쓰는게 좋아 저기 또 있다 와아 여기도 있고 아아 으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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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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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냐? 설마? 일단 여긴 어.. 없는거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 아 파밍 지겹다. 도대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야? 파밍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귀 손 닫았을.. 꼭 비벼? TC det 저교 кажетсяunit 아 제가 이제 됐다 할 때가 전투가 끝난 거예요? 뭔가 길이 있는듯 하다 으깜짝이야 으깜짝이야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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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자 긁자 흐흐흐흐흐흐흐 긁자 긁자 사빨 사빠랑 시끄러어 흐흐 킁킁 오우 깜짝이야 야 너네 둘이서 어? 그래 그치 둘이서 씻을 수도 있지 잠깐만 큰일 났어 우리 길을 잃은 것 같아 어 택배다 택배 왔어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우린 어디로 지금 계속 같은 곳을 맴도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여호 이쪽으로 가볼까? 네 파밍하는 겁니다 절대 길을 잃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 엑시트 엑시트 아닌가? 엑시트 어? 씁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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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였다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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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기 보아도 엑시트 여 여호기 보아도 엑시트 여 낚였다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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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문은 없습니다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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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 화살표 있었어? 어? 띠로리 띠로리 띠로리로리 띠로리로 띠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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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 화살표가 있었구나 천잰데 어? 이 띵 뭐야 힌트 승강기문을 열고 기어 올라가기 오오.. 헤매니까 이야 이거 시스템 좋은데요 계속 해매니까 막 어? 알려지는데요 근데 승강기문을 열고 저기로 승강기문을 어디서 열어요 아깐 거긴가? 띠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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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버튼 누르는게 안나왔는데? 다시 가보자 버튼 누르란 말이 안나왔었거든요 어? 뭐야 쟤 올라가 올라가래 쟤가 여기네 에이 정말 야 오죽하면 쟤가 다 알려주냐 여기여 여기였어 여기 어 게임 좋은데요 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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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 적당히 헤맬때까지 기다려주네요 그 다음에 뭐하냐 으이씨 으이씨 여기 올라가야되는거 아님? 내려와 잘했쓰 자 여기 올라가자 올려줄게 얘 후리시 비치니까 눈 눈부셔해 눈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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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눈부셔해 귀여워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봐 자 잡아줄게 오케이 나 떨어질거 같애 나 떨어질거 같애 나 떨어질거 같애 오마이갓뜨 놀라 돼지는줄 알았대 아 내려오지마 내려오지마 내가 어떻게 해볼게 여기 내려가면 뭐가 있어? 뭐가 있을리가 오우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나? 물개들 우우우우워 여기서 더가야되나? 아 못내려가네? 아 됐따 그기 물기 신나올거 같다 왠지 여기다 우우샤 어 리틀 라이트미어 같기도 하고 포자야 포자 포자 거기서 별일 없겠지? 위에서? 뭐야? 뭐야? 오 깜짝이야 방금 뭐 지나갔는데요? 네 라스트 오브 워스입니다 방금 여기 막 막 뛰어가지 않았어? 쥐쥐 그냥 쥐 쥐라고 헉 여기다 뭐야 이 상태로 키카드가 필요하대 오 마이 갓 저쪽에 뭐가 있나봐요? 뭐야? 종비들 뭐야? 쟤는 왜 저러고 뛰어다니는거야? 으악 우와 뭐야 그래도 완전 클리커 까진 아닌가봐 와 에이 좀비들 소리 DLC요? 뭐 있으면 해야죠 왜? DLC는 뭔데? 왓 무섭.. 아니 깜짝이야 디엘씨는 뭐가 틀려요? 온다 우와 나를 찾아.. 찾아서 오는거야 이제? 멀리서부터? 어? 와.. 저거 막 뛰어다녀 아 엘리로 재밌겠다 재밌겠다 해야지 카드키 카드키는 어딨는거야 도대체 이 손 따라가면 되나? 이 손 따라가면 되나? 아닌데? 뭍 묻혀버렸는데? 여기다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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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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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여기 뭐가잇.... 아니구나 카드키 주세요 카드키 카드키 좀비는 다 죽인건가? 격한환영 카드키, 어 여기 뭐있다 아이 병, 병시럽 카드키가 어디있을까 카드키가 카드키가 어디있을까 카드키가 어 여기 뭔가가 있을 것 같기도 오케이요 카드키 찾았습니다 흐흐 흐 가자 어 어디였지? 흐흐흐흐흐 카드키 꼽는 데가 어디였냐 이 선 따라서 갔던 것 같은데 내가 어 여기다 여기다 어 오케오케 여기여기여기 여기이 왜 안됐어? 이게 아니요? 또 이게 아니요? 이게 아닌갑다 또 다른데 가야돼 그럼? 통 어디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어디가와돼 왔던데다 왔던데다 이쪽 내가 다 갔었고 그럼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있지 카드키가? 한도 초과있데 아 카드가 한도 초과됐구만요 오 여기 좋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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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밍타임 쇽쇽쇽 쇽쇽쇽 아 이게 안좋다 이지루하니까 뭐만 하면은 할만하면 다 꽉 꽉찼데 파밍좀 할라하면 부럽죠 한리발림 꽉찬거 어? 이 꽉참 꽉참의 미학 넌 뭐 부러울것이다 어허어어 딸내미는 아니구요 허허허 아하 꽉찼면 뭐해 아 근데 이거는 길치가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어 힌트 이해 나왔구요 발전기를 켜서 전력을 공급해라 아아 그래서 선이 괜히 있는게 아니구나 어허아 아하아 아하아 카드 키는 맞네에 전력이 없었네 자 mesh 나이스 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Perp 어쩐지 선이 왜있나 했더만 뭔데에에에에에 왜에 발전기 돌렸더니 또어어 막 어이쉬고 저리 쉬고아 쟤 뭐냐? 으잇! 아프자네! 아프자네 너무나 하아... 정말 짜잉나게 자자자자자자자 가야해 가야해 빨리 가 빨리 가 예쓰 우후우우 앨리를 빨리 찾아야지 우리 앨리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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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현두첼리나오시다님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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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구 오구 근데 저분이 첼리나님 맞아요? 내가 아는 그 첼리나님 맞아요? 흡 흡 닉네임을 변경하신거야 따른부 따른분이야 현..현규첼리나올시다 라고 지금 닉네임이 그렇게 떴잖아요 저 첼리나님 맞죠? 부켓인가? 제장전 속도를 높여야 되겠지 이건? 탄창 용량 조준경 탄창 용량 아 망했다 아 나 이거 산탄총인 줄 알았는데 아 산탄총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산탄총인 줄 알았는데 아 망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